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의지에 대해서 아 난 잘 활용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 난 의지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의지력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지가 있으면 다 하지 넌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이 원쓱이라는 책을 읽고 저도 의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노력을 해서 100원을 버는 거 거기서 내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안 하고 싶겠죠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성공과 의지력을 직접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지 성공한다 너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다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의지를 많이 쓰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지닌 정신능력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의지력 의지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 맞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맞습니다 의지력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타이밍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 원승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요 근데 이 책을 다 읽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의지력보다 중요한 게 아니 어쩌면 의지력을 잘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만 고민합니다 여기서 바로 실패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의지력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연초에 항상 결심을 하시죠 혹은 뭐 매달 1일에 결심을 하시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난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난 이제부터 유튜브를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의지력이 가득 차던 시기가 있고 의지력이 바닥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은 뭐냐 우리가 의지력이 충만할 때 일을 해야 되고 의지력이 바닥이 났다 의지력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쉬워주어야 한다는 거죠 의지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은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달아요 처음에는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력을 타이밍 있게 타이밍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의지력이 바닥나서 없는데 어떤 새로운 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시멜로 테스트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하나 보여주고 너 이거 15분 기다렸다 먹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잘 참는 친구도 있었고 참치부터 몸을 배배 꼬다가 결국 먹은 아이들도 있었죠 한마디로 자기가 이 마시멜로를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거 그 어떻게 보면 뭐지 미각이죠 미점 만족감 이 만족지연 테스트를 한 건데 이 아이들을 이 실험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추적 조사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무슨 결과냐 그 마시멜로 테스트를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좋은 연봉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아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으면은 굉장히 더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다닐까지 높아지는구나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지력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뭐 만족지연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참는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원싱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의지력은 늘 꺼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 뭐야 의지력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지력은 그렇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력은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이 의지력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력이란 것은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바바쉬브라는 분이 연구를 합니다 1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두 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우게 했습니다 두 자리와 일곱 자리 일곱 자리가 당연히 더 외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지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두 자리를 외우게 한 그룹은 의지력을 덜 쓰는 거의 안 쓰는 그룹인 거고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우게 한 그룹은 의지력을 많이 소비하게 한 쓰게 하는 그룹이 되는 거죠 외울 시간을 넉넉히 제공하고요 모두 외운 학생은 방을 옮겨서 그 외운 숫자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길 때는 간식을 주었어요 이 실험의 포인트는 간식입니다 참가자에게 주어진 간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맛은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를 줬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좋은 생과일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방을 이동할 때 그 학생들이 어떤 간식을 선택해서 먹었을까 라는 게 이 실험의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가지를 외운 일곱 자리 숫자를 외운 그 학생들이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왜 생과일, 몸에 좋은 생과일을 선택하지 않고 맛은 좋지만 몸에는 나쁜 초콜릿 케이크를 왜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이게 뭐냐? 머리를 많이 쓸수록 의지력을 많이 쓸수록 피곤해지고요 휴식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피곤할 때 막 그럴 때 단 게 땡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제 아, 우리가 의지력을 많이 쓰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식은 의지력의 연료라는 거예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영양과 의지력 사이에 연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있는데요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을 시킨 후에 포도당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지력 발휘 그룹이 포도당 수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썼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실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도 재미있습니다 한 그룹에는 설탕을 넣은 레모네이드를 줬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인공 감미료를 넣는 레모네이드를 넣습니다 인공 감미료라고 하면 어떤 거죠? 뭐 사카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제로 콜라 제로 칼로리가 0인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대체당인 거죠 그래서 칼로리가 0인 하지만 달콤한 맛이 설탕의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인공 감미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설탕을 넣고 하나는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모네이드 이 음료를 먹게 했어요 가까이 그룹에 어떤 그룹은 설탕을 넣은 레모네이드 또 다른 그룹은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모네이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가짜당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받은 그룹이 그 인공 감미료를 넣은 레모네이드를 마신 그룹이 실수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복합탐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좋은 영양분이 높은 성과를 내는 연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공 감미료는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하도 없는 거잖아요 맛만 있는 거지 칼로리도 0이고 근데 그걸 먹은 그룹이 더 많은 실수를 하더라 이것은 좋은 영양분과 우리의 의지력 이것은 아주 깊은 상관광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 시작하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걸러내기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을 억누르기 공격성을 억제하기 충동을 억누르기 시험 치르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단기적 보상 대신 장기적 보상을 택하기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의지력은 닮는다 배터리처럼 닮는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의지력은 좀 닮는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지력이 충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의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 간단한 일 의지력이 거의 쓰지 않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매일 24시간을 받죠 잠을 자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의지를 충만합니다 그때는 이제 배터리 충전이 다 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성과가 크게 나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뭔가 성과가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지력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저도 고3 때 그랬습니다만 막 졸음 오는데 막 이거 졸음 이겨가면서 억지로 공부하게 됐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서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의지력을 꺼낼 수는 없어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아시겠죠 이제 의지력과 싸우지 말고 의지력과 함께 그 의지력의 속성, 특성들을 잘 안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내 하루 일과를 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력은 넓고 얇게 퍼뜨리지 않는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의지력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 연료계는 늘 확인합니다 의지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의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모네이드 실험 같은 거 봤죠 몸에 좋은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의지력은 더 잘 채워집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시간에 맞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하십시오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의지력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좀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이것을 읽고서 의지력을 내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의지력을 소중히 해야겠다 그리고 의지력에 맞춰서 내 계획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